네, 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이겨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또 오늘 승리하게 돼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상대하는 DK랑 광동이 되게 기세가 좋았어가지고 이번 주 잘 넘기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승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약간 실수, 운영적인 부분에서 실수나 실수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조합 간에 있어서 밸류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세트 경기에서는 진짜 그렇게 나와서 선수들한테 딱히 이야기를 주문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2세트, 1세트 밴픽 수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스태프들이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2세트 안에서 경기 내용에서는 또 이제 선수들이 좀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좀 마지막까지 너무 집중 잘해줘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2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해봤던 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리할 때랑 위로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 예전부터 몸에 좀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익숙한 조합이라서 잘 풀어나가던 것 같고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제 익숙한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실수가 나오고 역전 당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잘 피드백 돼서 좋은 경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일단 지금 메타에 그런 픽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예전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었고 1,2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조합이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이제 3세트에 원래 그냥 연습 최근에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밸류 픽들을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벌써 500경기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돼서 좀 벌써 많이 했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500전 하면서 인게임적으로도 많이 늘었던 롤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되게 이제 뭐 멘탈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발전해서 그래서 500전 동안 많은 성장이 나이를 헛되게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왜 잡아주나 생각하다가 팀원들이 누가 500전인가 라고 얘기해 줘가지고 그때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그냥 너무 관객분들도 축하해주고 하는 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마우스 그냥 한번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평가가 좋다 생각하는 게 어느 메타든 안 타고 평균치 이상 하는 게 장점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어느 메타든 그냥 자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 개인적으로 더 마음 편하고 탱커서프 탈 때도 더 여유를 가지고 게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선수들이 오늘 정말 이제 이겨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유라는 말을 좀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굉장히 말은 또 여유롭게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지만 혼자 있었을 때는 또 되게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오늘 다 이제 이번 주에 디플러스 기와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다 기세 있던 팀이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이제 다 꺾어주고 또 우리 팀이 반대로 기세를 탔다 생각해서 또 이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큰 무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양한 메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챔프 운영 다 같이 좀 연습 반복 연습 이런 부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22년 때 스프링 때 전승홀승 할 때 광동전이었나였는데 이제 슬래시로 이제 위로 가는 척하다가 아래로 가서 시야를 활용해서 상대를 좀 자르고 바로 먹었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23년 스프링 때 젠지전이었는데 이제 칼리스타로 이제 초비 선수 빅토르를 좀 앞에서 까불다가 초비 선수를 앞으로 빨리 유도한 다음에 플래시로 바로 칼반응해서 이제 어 이거 피지컬 미쳤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. 네 일단은 시간이 조금 있다고는 이제 표현하셨지만 똑같은 네 근데 이제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 뭐 운영이면 운영 뭐 챔프폭이면 그러니까 챔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반복 연습 다양하게 좀 반복 연습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똑같은 말해서 좀 붙여. 일단은 민석이 오늘 500전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 뭐 500전 뭐 1000전 2000전까지 그 이상까지 갔으면 좋겠고 항상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고 또 항상 매일 하는 얘기지만 또 오늘 정말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항상 아낌없이 지어내시는 프론트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이 이후에도 계속 경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. 일단 500전 축하해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 제가 T1에 좀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는 저희 팀이 가장 잘할 때는 좀 본인들의 실력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신뢰가 있을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솔직히 MS에 갔다가 나서 1, 2주 차는 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광동이랑 DK 기세 좋았는데 자꾸 이제 좀 그렇게 기세 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수단이 잘 융화돼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